0331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시그네틱스입니다. 시그네틱스 은 은 동사는 1966년 미국 시니어틱스 코퍼레이션의 전액 투자로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설립 등록된 반도체 패키징업 테스트 포함 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제조 과정 중후 공정에 속하는 산업임 2000년도 영풍이 지배기업의 지분 79.88%를 인수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기업 집단임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종합 반도체 패키징업체 및 반도체 제조 과정 중후 공정에 속하는 테스트 업체로 1966년 설립되었음 대시 주요 고객사인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으며 해외 기업으로는 브로드컴 등을 보유한 바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대시 국내 메모리 향 패키징 산업은 동사를 비롯해 sts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3사의 과정화로 안정적인 점유율을 보이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향 매출이 대부분으로 시장이 제한적인 재무 대시 삼성전자 브로드컴 등 국내외 고객사 향 패키징 수요 증가와 함께 미국 법인의 성장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법인 세비용 감소에도 외환 차선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브로드컴 향 통신용 패키징 수요 확대가 기대되나 글로벌 이트 기기의 수요 부진 및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성장 분화로 매출 증가는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시그네틱스의 시가 총액은 93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시그네틱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41위입니다. 시그네틱스의 상장 주식수는 8572만 830여라 협주입니다. 시그네틱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시그네틱스의 퍼은 8.6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9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7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41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7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73배 149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96억원 –145억원 –19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29억원 –373억원 –170억원입니다. 시그네틱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7번지 63%이고 유보율은 188.0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9.97이며 전일 대비해서 25.32 더하기 1.12%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8.94이며 전일 대비해서 9.02 더하기 1.33%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그네틱스의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09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085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1,05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그네틱스의 종가는 1,095원이며 주가가 시그네틱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그네틱스의 종가는 1,095원이며 주가가 시그네틱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시그네틱스는 거래량 24만 6,71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69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끼움 증권에서 69,265주, 교보에서 36,000주, NH투자증권에서 25,100열세주, 미래해세증권에서 21,85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7,94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끼움 증권에서 57,74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2,080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6,500에 순내주, 삼성에서 21,108주, JP모간에서 17,58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6만 3,200스모세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그네틱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시그네틱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시그네틱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